공병호 TV의 공병호 그러나 그것은 약과였습니다. 이번에 대구 봉쇄의 발언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대구 시민들이나 경북 동민들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면 절대로 그런 발언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봉쇄의 표현은 사실 정부가 한 달 전부터 사용해왔다. 이렇게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워낙 사람들의 거친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으로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사퇴를 하는 선에서 정리작업을 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떠올리게 되는 것은 선택과 책임입니다. 사실 시장경제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돈을 투자했거나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결정의 성표에 따라서 승리하는 경우는 성리의 월계관을 쓰지만 패배하는 경우에는 회자가 치료해야 되는 막대한 그런 비용을 감당하게 되고 급기야는 망할 수 있는 그런 딱한 사정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택하고 책임지는 그 자체가 삶의 한 부분입니다. 자기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돼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시장경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까딱하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적 영역에서는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공적 영역에서 활동한 사람들은 사적인 영역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비해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거나 절박하거나 절실하거나 긴박하지가 않습니다. 적당한 말로 둘러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대구 봉쇄라는 그런 용어가 만들어낸 그런 파장 때문에 결국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자리를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마땅히 이번 사태는 책임을 제어할 사안입니다. 그 발언이 대구 시민들에게 주었을 그런 충격이라는 것은 말과 글로서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번 우한 폐렴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지역 감염 단계로 전국이 요원의 불꽃처럼 전신이 자고 나면 몇백 명씩 그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전전근근하는 그런 근본 원인, 구조적인 원인, 절대적인 원인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다수 국민들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은 바로 초기 사태의 신종 바이러스를 진압하는 그런 부분에서 결정적인 실책과 폐착을 뒀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적인 실책과 폐착의 가장 큰 요인은 관련 부처도 책임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바로 시진핑 주석의 상반기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최고의 감염원인 외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가장 결정적인 폐착이었습니다. 그것이 순수한 동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입국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후의 사건의 맥락과 그 다음에 발언 내용과 그 다음에 보도 내용을 종합하게 되면 초기에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외국인 입국 금지를 단행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정파적 이득에 매몰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정파적 이득이란 것은 대다수 한국인 것들의 상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상반기에는 반드시 한국에 모시하겠다. 이 작업을 지난 12월부터 한국 정부가 집요하게 추진해왔고 그 집요하게 추진되어온 것을 막 승사되기 직전에 바로 우한 폐렴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 부분을 설령 그렇게 추진해왔더라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했으면 이것이 만일에 입국 금지가 안 돼가지고 중국인들이 대거 유입이 되고 그 결과로 지역 감염까지 확장이 되면 경제고 뭐고 모두가 다 망가지게 되고 총선도 망가뜨릴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위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면 과연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들이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을 주저했겠느냐 그리고 국민 청원이 70만 건이 넘어설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나서서 제발 중국으로부터 외국인 유입을 금지해달라 이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파적 이득 무슨 정파적 이득이 그렇게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파적 이득 때문에 결국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단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한국 내의 지역 감염이 엄청나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들과 관련 부처의 핵심 관계자들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이번에 책임논은 피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경제도 많이 망가뜨려질 것이고 앞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안의와 건강에 막대한 마이너스 효과를 미쳤기 때문에 이번에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 도덕적 책임,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문 대통령이 결코 자유로운 입장에 노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지금은 지역 감정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몇 달 정도도 계속되었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청량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이 청량할 수밖에 없는, 청량할 수 없는 그런 많은 피해에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권언적이고, 구조적이고, 기초적인 바로 원인 제공자가 정책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제도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시주석의 상반기 방한에 성사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중국발 외국인 유입검지 조치를 신속하게 내리지 않았던 것 심지어는 1월 26일부터 한국의 의사협회에서 계속적으로 큰일이 난다는 그런 경고와 중국발 외국인 유입검지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내린 핵심 강기자들은 모두 다 의사결정이 내리던 과정은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결정을 의도적으로 내린 사람들 의도적이냐는 경우는 좀 책임이 경감되겠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무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낙원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등목은 바로 선택과 책임입니다. 사계업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선택과 책임이 그냥 몸의 한 부분입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된 자기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계업에서 내린 그런 결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폐해를 남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책 실패입니다.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잘못된 그런 폐해라는 것은 청량할 수 없을 만큼 큰데 바로 이번 사태가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선택과 책임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